안녕하세요. 구준의 지혜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숙정임금 시대 남원고울에 마당 한편에 서있는 번너무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처녀가 있었다. 가지에 앉은 하얀 눈꽃이 바람에 날려가는 모습을 보며 처녀는 중얼거렸다. 어찌 저리도 아름다운지 나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저 벚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구나. 늘 책을 벗삼아 시를 짓고 그림 그리고 자수 놓는 것도 더 이상 처녀에겐 즐거움을 주지 못했으며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늘어날 뿐이었다. 이미 혼기가 지났음에도 아직 홀몸인 처녀는 보기 드물게 못생긴 얼굴에 몸통은 쌀가마니 같았다. 아무리 아름답지 않은 얼굴도 웃으면 예쁘다 말하지 않는가. 하지만 처녀가 한 번이라도 미소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모습이 기괴해서 모든 사람들이 학질에 걸린 사람을 마주대하듯 뒷걸음치기 일수였다. 그래도 관계에서 물러난 태기인 처녀의 어머니 월매의 눈에는 눈에 넣어다 나픈 귀하리 귀한 외동딸이었다. 귀하게 얻은 소중한 딸이라 이름도 춘향이라지요. 이름처럼 봄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여 모든 이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사람들이 춘향을 춘혈하수근거리는 소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니 어머니 월매에게는 딸의 한숨소리보다 더 깊은 근심이 내면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향이는 광알루 앞 요천변에 빨래를 빙계로 여종 향단이와 함께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러 나왔다. 광알루 주변으로 뜨러지게 빈 벚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춘향은 빨래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 세척에 흐리는 강물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며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의 처지가 더 철형하게 느껴졌다. 순간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려 멀리 시선을 강뚱이로 돌렸을 때 춘향은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내뱉고 말았다. 청소한 외모의 도령이 하인을 대동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군계의 일악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춘향이 옆에 있는 향단에게 도령이 누구냐고 묻자 이 고울 사또의 아들 이몽령인데 과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끔 머리를 씻힐 겸 하인을 대동하고 광알루에 나와서 머물다 돌아가곤 한다는 것이었다. 춘향은 이 도령의 수려한 모습에 반하여 집에 돌아온 뒤에도 밤잠을 설치기 일수였으며 그런 날들이 여러 날 반복이 되더니 마침내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하다 극기야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자리에 누운 춘향은 비몽사몽간에 벚꽃 흩날리는 광알루에서 이 도령을 만났다. 춘향은 이 도령에게 얼마나 만나보고 싶고 그리워했는지를 조곤조곤 말하였다. 이에 이 도령은 환한 미소로 춘향을 바라보며 나 또한 그러하다고 하답했다. 이 도령의 말에 춘향의 두 볼은 홍조를 띄었으며 두근거리는 가슴은 신장을 너무 빨리 띄게 하여 숨을 쉴 수 없게 하였다. 이에 춘향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큰 소리로 아! 하고 외쳤다. 그 순간 잠에 깬 춘향은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알고 마음 깊이 슬퍼하였다. 한편 이 내막을 모르는 춘향의 어머니는 수십일에 걸쳐 가진 처방으로 춘향의 병을 낫게 하려 했으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기에 깊은 시름에 빠졌다. 비록 박색이어서 시집도 못 가는 차지이지만 춘향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금지의 오겹인지라 이리 백약이 무효인 병의 원인을 포겨 딸인 춘향이 알고 있으려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춘향 역시 처음에는 자신도 병의 원인을 몰랐으나 가진 처방에 무색하고 이제는 생사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니 필시의 마음의 병인 듯 싶어 달포전 이도령을 먼발치에서 보고 일어난 사정을 솔직히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딸의 속내를 들은 춘향무는 딸이 염무하는 일을 앞에 두고 자신의 추한 외모로 인해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보지 못하고 이리 알아두었다는 것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마음이 아팠다. 이러한 딸의 아픈 속내를 알게 된 이상 춘향 어머니는 세상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어떻게든 이도령과 자신의 딸을 맺어주려 응리하게 되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태기인지라 춘향의 어머니는 이도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방자를 돈으로 깨어내었다. 얼마 뒤 방자는 이도령을 부치켰다. 도련님 너무 궁금한 하시느라 얼굴이 누런 것이 말이 아닙니다요. 잠시 잠을 내쉬어 요전에 다녀온 광알루에 잠시 바람이라도 쏘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요? 방자의 말에 이도령은 그럴 듯하다 싶어 방자를 앞세워 광알루에 올랐다. 광알루에 오린 이도령이 깊이 숨을 들이키면서 찬찬히 주변의 풍광을 보던 중에 근처 큰 번나무에서 어떤 어여쁜 처녀가 그네를 띠는 것을 보았다. 한 마리 나비가 벌렁이는 듯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내리는 모습이 하얀 벚꽃 위에 선녀가 그네를 타는 듯하여 이도령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사전에 계획한 대로 분위기가 흘러가져 이를 지켜보던 방자가 운을 떼었다. 도련님 어디를 그리 뚫어져라 보십니까요? 저 앞에서 그네를 타는 처녀를 보십니까요? 어허 그놈 참 저 여인은 어느 댁 여식인지 아느냐? 예 그럼은 입죠 거울에서 예쁘기로 소문난 춘향이라 하옵니다 태기 월매의 딸입죠 어째 제가 은근 슬쩍 자리를 마련할 갑슈? 이도령이 연신 헛기침을 하면서 부채질을 하는 것이 싫은 내색을 보이질 않자 방자가 되었다 싶어 그네타는 처녀에게 다가가서 속삭이듯 말했다 예 방단아 일이 성사가 되었구나 저녁에 도련님을 집으로 모셔갈 테니 니 지인마님께 여쭈어라 이 말을 들인 어여쁜 처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귀실 어여쁜 처녀는 주인하 시인 춘향 행세를 하는 몸정 향단이었으며 춘향의 어머니가 딸 대신 몸단장을 시켜 내보냈던 것이었다 그날 밤 방자에게 이끌려 춘향의 집으로 온 이도령은 산의 진미가 차려진 춘향의 방으로 모셔졌고 이어서 한껏 치장을 한 향단의 미세게 눈을 뗄 수 없었다 몸정 향단은 주인 얼메가 사전에 시킨 대로 요령껏 이도령에게 독주를 영거포 마시도록 했고 결국 이도령은 술에 취해 정신이 아득해졌으며 자는 듯 깨는 듯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상황이 이루어지자 이도령은 잠잘에 들게 되었으며 신양의 방에서 둘만의 단꿈을 꾸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으로 이도령은 눈을 뜨게 되었으며 어렴풋 지난 밤 달콤해졌다 그랬던 순간들이 생각나 이게 꿈인가 싶어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분명히 여인의 어깨가 만져졌다 그런데 여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이도령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놀라는 기척에 옆에서 누워있던 여인도 일어나 앉아 부끄러운 듯 돌아 앉았다 아니 그대는 누구시오 대관절 춘향인은 어디가고 그대가 옆자리에 있는 것이오 도련님 소녀가 바로 춘향이옵니다 이도령은 이 상황이 믿기질 않았다 분명 어제 만난 춘향은 어여쁜 모습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앉은 여인은 계속 보고 있기도 부담스러운 춘향이었기 때문이었다 기실 지난밤 이도령이 취하여 잠이 든 사이 방안에 불을 끄고 잠자리를 마련한 후 춘향 행세를 한 향단이 나오고 진짜 춘향이 그 자리에 들었던 것이었다 이 상황을 모르는 이도령은 귀신의 조화인 듯 싶어 급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다 그때 이도령 앞에는 이미 춘향의 어머니가 땅에 엎드려 있었다 도련님 죽을 죄를 지었소 딸을 살리려는 어미의 어리석은 생각에 일을 처질렀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오 춘향의 어머니는 딸의 방에 들어가 이도령에게 그간의 자초지정을 이 실 직구하면서 또다시 간청했다 도련님 이왕이 이리 부부의 연이 맺어졌으니 제 딸 춘향을 곁에 두고 오래도록 사랑해 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고 반드시 결처분하겠소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증표로 삼을만한 물건 하나를 남겨주시면 도련님을 모시듯 간직하여 기다리도록 하겠으니 훗날 사정이 허락되면 다시 찾아주길 바랍니다 그간 그간 일어난 차초지정을 듣고 이도령은 춘향 모아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속인 것에 붕괴하였기에 바로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지만 한참을 두고 생각하니 아무리 춘향이 기로서니 제 짝을 만나지 못하다가 자신으로 인해 병까지 들었다니 춘향이 측은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생명을 살릴 일념으로 자신에게 거짓을 구한 방자나 계책을 꾸민 춘향 모의 정이 가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야 잃을 것이 없는데 어찌 이들만의 허물을 탓하랴 사람 하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야 이 정도의 동정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이도령은 춘향과 살림을 차릴 수는 없으나 정표야 줄 수 있겠다 싶어 평소 자신이 질고 다니던 비단 수관을 소맷자락에서 내어주고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이도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공부에 전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이부사의 임기가 끝나고 조종의 내직으로 들어가게 되자 다시 한양 분가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편 속임수로 맺어진 인연이었으나 준향은 그날 밤을 잊지 못하였고 봄 속에 항상 이도령이 남겨준 수건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자기를 찾아줄까 싶어 기다렸으나 끝내 자신을 돌아다보지 않는 이도령을 두고 준향은 그리움에 지쳐갔으며 생각 또한 많아졌다 자신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면 이도령이 이리 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차마 이도령에게 매달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으며 이도령과의 인연으로 다른 혼처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혹시나 한밤중에 광안루에 올라 이도령에게 받은 수건과 함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처럼 애처로운 사연을 접한 고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진향을 불쌍해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 넋이라도 달래줄 요량으로 남원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개의 고인을 장사진 했으며 이후 고개의 이름을 박색고개라 불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나 그 뒤로 달밝은 밤이나 비오는 날이면 광안루 근처나 박색고개 근처에 애달은 여인의 곡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귀곡성은 아무리 담력이 타고난 남정내라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고울에 새로 부임하는 남원 부사가 박색고개를 넘다 보면 타고온 말의 빨굽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질 못했고 순간 부사의 눈앞에 험악한 모습의 야인이 한양으로 나타나면 그만 경기를 일으키고 낙마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수차례 일어났다 상황이 이러하니 남원부는 수령이 없어 부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도 남은 부사가 되기를 정화는 관원이 없어 조정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풍문은 널리 퍼져 한양 이몽룡의 기회까지 들어갔으며 그 사달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여 책임감이 일어났고 세상을 등진 진향이 가엾게 어겨져 언언을 풀어주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심을 하였다 몇 해가 지난 후 이몽룡은 임금 앞에서 치러지는 알성시에서 창원급제하였고 이후 지방간 임명시에 임금께 남원부사가 되기를 추청했다 임금 역시 남원부에 떠드는 풍문을 알았기에 이몽룡의 창을 들어주지 안으려 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자 임금은 이를 창하게 여겨 남원부사로 재수했다 그리하여 이몽룡은 남원으로 향하기 전에 진향의 못다한 꿈을 담은 정기를 쓰고 재문을 지었다 또한 부인길에 전주에 들러 당대의 명창인 김억석에게 진향 정기에 곡조를 붙여 노래를 짓도록 하고 함께 남원으로 향했다 일행이 박색구개의 당도에 이전처럼 말발굽이 땅에 붙자 이부사는 말에서 내려 훈령을 이로하듯 크게 외쳤다 천하 제1의 미인이자 고금을 통해 둘도 없는 열려 춘향의 남편 이몽룡이 남원 부사를 제수받아 돌아오는 길이니 한맺은 춘향의 영혼이여 이 낭군을 맞아주시게 이리 말하니 땅에 붙었던 일행의 말발굽이 땅에서 떨어졌다 이부사는 춘향의 묘를 찾아 재앙하고 명창으로 하여금 춘향가를 부르게 하니 고요한 산처 내에 울려 퍼져 온갖 산짐승들이 감흥에 젖었다고 하며 그 후로듯 더 이상 기곡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701세 그 보아도 좋을 호루구나 둥 둥 둥 둥 어허 둥 둥 내 사랑 여겨 도 도 has 00 연